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표소에 도착하는 사전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의 의미는 뭡니까? 뭐가 들어있습니까? 전산 프로그램 조작에 맞춰서 위조 투표지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위조 투표지는 제3의 장소에서 다 인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투표관리관 보장 이미지 파일을 다 다운로드 받아 쓸 수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가지고 개정개표 승관위가 12월 27일에 발표한 거 전자개표기를 돌리면 뭐하냐. 전자개표기를 여러분 끝나고 나면 전면 수개표 한 장 두 장 세면 뭐하냐. 심사부 수검표를 하는 것이 전면 수개표를 합니다. 우리 선거관리비원회는 국민들의 여망을 받아들여서 이번에는 전면 수개표를 하겠습니다. 전면 위조 투표지 수개표를 하는 겁니다. 전면 여러분께 위조 투표지 수개표 하는 이런 뭐죠? 막대 먹은 생각을 국민들이 개다 돼지나 붕으로 보고 뭡니까? 거짓말을 친 겁니다. 개암 단계 개암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조 투표지가 듬뿍 들어있는 겁니다. 사박 5일 전에 사전투표함 끝나고 난 다음에 미리 마련해놓은 사전투표지가 다 뭡니까? 행랑식 사전투표함이 다 들어가 가지고 다 채워집니다. 얼추 뭐하고 비쌉니까? 전산 조작을 통해서 조작한 후보별 특별수에 맞춰서 다 뭡니까? 사전에 준비된 투표지를 다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연세가 좀 드신 분들 가운데 여기에 허병지 교수님뿐만 아니고 한양공대 맹예교수를 지낸 맹주성 교수님의 이 문제를 깊게 이룬 들 기계공학과가 맹주성 교수님이 추적해 온 겁니다. 이렇게 하자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면 수개표를 발표하자 SNS에서 신바람이 나서 보도하는 것이나 댓글에서 100% 만세를 부르는 것이나 심정은 이해하지만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투표함 속에 이미 투입된 가짜 위조 투표지를 전자개표기로 통과시킨 이후에 육안으로 수개표한다고요? 위조 투표지임을 확인해도 이미 개표기를 통과했는데 무슨 수로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위조 투표지가 다 전자개표기로 통과해 가지고 그걸 한 장 두 장 샌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맹주성 교수님이 갖고 있는 가장 이분이 이 문제를 아주 정통하게 보십니다. 투표함 속에 이미 투입된 가짜 투표지를 전자개표기로 통과시킨 뒤에 육안으로 수개표한다고요? 이게 무슨 가짜 투표지를 전자개표기로 통과하고 가짜 투표지를 뭡니까? 전면 수개표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야기죠. 가짜 투표지를 못 만들고 가짜 투표지를 투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가짜 투표지를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투표관리관 이미지 파일을 그걸 뭡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이 양보를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범죄의 핵심이 뭐가 들어있습니까? 위조 투표지를 선거관립위원회가 원하는 것만큼 만들어서 투입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위조 투표지를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조작 세력들이 사전에 기획된 계획에 따라서 선거구마다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투표관리관 이미지 파일을 사용해 가지고 위조 투표지 가짜 투표지 요령 투표지를 원하는 만큼 투입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신년사에서 대통령이 뭉개고 넘어간 겁니다. 윤 대통령이 한 사람도 대단한 양반입니다. 그거를 뭉개고 넘어갈 거니까 화 있을 겁니다. 화 있을 겁니다. 4월 10일 총선의 대표는 윤석열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갑내긴 윤 대통령에 대해서 호불호는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책무를 전혀 여러분들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탄핵감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직무상 내침과 외침으로부터 국가를 보존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선택상이 아닌 겁니다. 본인은 선택상으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선관위주도 선거범죄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드는 작업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게 와 가지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뭡니까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행랑식 투표함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행랑식 투표함이 행랑식 투표함 속에 가짜 투표자 듬뿍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먼저 개표소에 끌고 와 가지고 전자투표기를 통과시키고 그걸 한 장씩 세겠다는 겁니다. 개돼지들에게 하는 이야기. 그게 전면 수개표입니다. 가짜 투표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세는 것이 선관위가 말하는 전면 수개표입니다. 나는 개돼지가 아니거든요. 나는 가재붕어도 아니고 나는 이 조선민족의 이 더러운 부피하고 이 거짓인 이 민족의 섭성에 대해서 그야말로 구역질이 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더러운 민족일 겁니다. 가짜 투표지를 먼저 듬뿍 넣어 놓고 그것을 한 장 두 장 세는 것을 전면 수개표라고 여러분들 그걸 다 받아쓰기를 하는 언론들은 대책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냥 개돼지로 살기 바랍니다. 개돼지로. 개돼지로 다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같이 살기 싫으면 떠나면 되는 거고 투표지 관리관 도장의 개인 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선관위는 권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선관위가 끝까지 투표지 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 사용을 고집하는 것은 선관위의 권력의 여러분들 중심에 모든 원천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국민의힘이 양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냥 대패를 해가지고 작살이 날 필요가 있는 거죠. 작살이 날 겁니다. 윤 대통령 의장 식물인간 정도 안에 개끌리들 끌려다닐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200 한 4, 50도 이름 차지하게 되면 그게 대통령을 보이겠습니까 투표지 관리관 도장 4인 날인의 효과는 위조 투표지 제조 및 투입이 어렵게 되고 전산 조작을 통한 후보별 득표 조작에 선거 사기 시력들이 대단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산관위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사용인 겁니다. 국민들이 진짜 이런 생명을 걸고 투표지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켜야 되는데 그런 기계와 결기가 그리고 용기가 이민족에게 지금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갈갈이 다 흩어지고 저마다 정치적 이익을 다 추구하면서 다 면피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누가 해 주겠지 누가 해 주겠지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들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저마다 다 계산하는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참 저급한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본인들만 살다가 아는 것이 아니고 자식들이 다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진짜 부모로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로서는 나는 진짜 구역질이 날 때가 많은 겁니다. 그 실상을 보면 모르면 약일 건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나이가 좀 드신 분 같은데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책임지는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역사의 죄인이 함께 되는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그 찬스를 놓치지 말고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언급했으면 이 문제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대통령은 타이밍을 전혀 잡지 못하는데 왜 타이밍을 잡지 못하냐 의지가 없는 겁니다. 여리가. 그럼 왜 의지나 여리가 없느냐 뭐 말 못할 사연이 있는 모양입니다. 말 못할 사연이 없지는 그렇게 여러분들 강력한 침묵 굳센 여러분들 함구는 있을 수가 없습니까 이분 이야기 아주 냉정한 겁니다. 사진을 보니까 연세가 좀 드신 분 같은데 그냥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인생은 다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그렇게까지 해 준 겁니다. 국정원이 해 준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인고 하니까 첫째 사전투표자수 조작 얼마든지 가능 둘째 선거 결과 얼마든지 조작 가능 셋째 제3회 외부에서 사전투표지 얼마든지 여러분들 출력 가능 무슨 말인고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집단이라는 것을 국가의 공적기관인 국정원에서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다음에 좀 이따가 해보면 국정원장이 목이 날아간 거죠.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 수용 이것을 양보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은 반드시 투표관리관이 관리해야 됩니다. 정말 웃기는 것은 1980년대도 당일 선거에 모든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유권자보다 지금이 훨씬 발전되고 속도도 빠른데 왜 투표관리관 도장을 안 찍겠다는 건지 정말 보나 마나 한 일입니다. 부정선거를 해야 되니까. 대놓고 위조투표용지를 찍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안 쓰고 프로그램상으로 이미지 도장을 쓴다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음대로 투표지 바꾸치기 부정투표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선거가 공정해야 나라의 희망이 있는데 선거 부정을 제재할 수 없는 현실에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투표수의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게 하면 바깥에서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투표함 바꾸치기를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국회는 국민 몰래 자기들 비리 저질러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부정선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게 해야 됩니다. 과거의 선거법처럼. 이렇게까지 동료 시민들이 차고 넘치는 증거를 가지고 애가 타도록 부정선거에 척결을 외치건만 정말 윤 대통령은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동훈 위원장에게 일말의 기대를 걸어봅니다. 동료 시민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인다면 부정선거 이슈를 그냥 듣고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진정으로 대한민국과 동료 시민을 사랑한다면 분명히 거대한 상과 같은 부정조작선거를 반드시 규명하고 척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한동훈 위원장의 모든 은행은 그야말로 윗선이어 가짜일 뿐입니다. 그냥 놔둡시다. 국민의힘과 선거관리위원회 뭐 거래가 했나 보죠. 관리관 도장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또 사전투표 장난으로 180석을 양보하게 되고 그동안 식물정보가 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가서 딱 한마디만 해 줘도 천군 만나를 얻을 힘일 텐데 왜 입도 뻥긋하지 않는지 이러려고 대권을 잡았는지 한 표 행사한 국민으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겁니다. 선관위는 선거이고 투표인가 아니면 남노당을 위한 투표 시스템인가 저는 공직생활 38년을 마치고 지금은 외국에 살고 있지만 공직생활 중에 투표관리관 수십 번을 해봤습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은 100장 당위로 당일 투표 진행 중에 미리 찍어서 교부하고 있는데 이런 건 문제인데 다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선거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의 식자청들이 워낙 여러분들 은폐하고 거짓말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민초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방송이 계속 나가면 텀텀이 보통 시민들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